한찌 앞도 보이지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한 대단 한 대단 한 대단 물어봐도 소용 없었지 근데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없잖아요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 없이 저처럼 떠나니깐 몇 개월 됐어요? 한 2개월 됐지 3일째인가? 아니 3일째인데 분들 저렇게 잘가요? 어? 팔 올리는 거 맞아요 기본이 딱 됐네 붕대매는 것만 보면 딱 안 되니까 어 동생이 완전 됐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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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당혁이요? 원당혁이요? 오 정성이다 정성 지금 몇 학년이야? 평안음 우리 화학 화학운동의 마스코트다 니들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아 음 예능이 동생이 아 불가능 흘리라 무작 흘리라 흘리라 한번 더 안 더? 날이 먹기 안 더. 잘 가요. 잘 가요.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덜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어차피 살아 살아 있는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